흠 왜 그래요? 어디 아파요? 숨이 안 젖어요. 소방차 사이렌 소리만 들으면 자꾸 그날 일이 떠올라서. 우리 아름이가 날 얼마나 기다렸을까 싶은 건데. 정말 미친 것 같아요. 화장실 잘못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만 미안해해요. 그동안 혼자 많이 힘들었죠? 이제 힘들 때 나 불러요. 내가 옆에 있어 줄게요. 우리 아름이 이리로 갈까요? 네? 안녕 아름아. 아름이가 프리지어 좋아하는 데서 아저씨가 사왔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. 엄마가 아름이 때문에 많이 울어. 아저씨가 엄마 못 울게. 엄마 옆에 있어줘도 될까? 다음에는 용아랑 같이 올게. 영화도 아름이 많이 보고 싶어해. 경패. 그녀의 빛이. 아름다운 모래. 아이들,생활을 이룰깐. 아저씨가, 감사합니다.